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희룡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런 거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관련 이야기도 하는데요. 원 장관이 무슨 맥락에서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감은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이미 문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던 그 용역회사의 의견에 따르면 원한 대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예타안으로 가면 강화 IC가 없어서 절대 다수의 양평 주민 이용이 될 수가 없다. 교통량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 장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슨 용역 회사에 맡겨서 안을 좀 내놓으시오 했더니 저 파란색 선을 줬다는 거예요. 문정부 용역 안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 선은 지금 노차 얘기하고 있는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거. 어떠세요? 종점이 동일하죠? 강상면. 양서면 아닙니다. 강상면이에요. 물론 제2 씨 종점의 위치는 같은 강상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위치는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제2 씨 종점이 강상면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저 결과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다는 것이죠. 그 점을 원희룡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 서정옥 변호사는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신지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주려면 강상에다가 분기점이 아니고 IC를 하나 만들어줬겠죠. 그러면 이해찬 옛날에 대표가 연기 IC 만들었잖아요. 그때 내뱉됐잖아요. 아마 혜택을 주려면 분기점 만들어서 땅값이 오릅니까? IC를 하나 만들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또 민주당은요.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중부 내륙에 남양평 IC가 근처에 있으니 거리 가서 다시 강상으로 올라가 서울 오면 서울 접근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기점이라는 게 강상에 있던 양서면에 있던 고속도로에서 몇 번 차이 나겠어요. 서울에 몇 번 빨리 오면 땅값이 오릅니까? 서울 접근성이 5분, 10분 빨라지면 땅값이 몇 배 띕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저녁에 개담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경보속도로를 놓다가 구미 근처에 박정희 대통령 일가 땅이 있다. 그러면 혜택 안 주려고 구미로 안 가고 삥 돌아가야 됩니까? 강상, 강하 얼마나 자연스럽게 직진입니까? 그게 김근혜 의사 일가 땅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몇 조짜리 고속도로 사업에 땅이 일부 있으니까 김근혜 의사를 피해서 양서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맞잖아요. 김근혜 의사 땅이 있다 해서 그걸 피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예산 낭비고 환경 침해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근혜 의사 일가 땅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가장 환경성이 좋고 경제성도 좋고 그리고 양평 군민이 원하는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러봅니다. 우리 이승호 변호사님. 아니, 처음부터 강상면으로 갔을 때 갔는데 김근혜 의사 땅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주장은 맞지만 양섬위원에 있는 것을 노선병에서 강상면으로 갔고 그게 김근혜 씨의 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박정희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분기점 같은 경우는 실제 분기점만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진출입로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교체기 때 용역을 준 건 맞고요.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4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안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었는데 보니까 김근혜 여사의 땅이 많더라. 1가의 땅이 많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지.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4안이냐 중에 국민들께 가장 유리하고 양평 국민들께 가장 유리하고 경제성 환경 평가 좋은 걸 찾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왜 그러면 김근혜 여사 땅으로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백지화하느냐 아니면 뭐 1안이나 2안이나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고속도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정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조 원이나 이상 되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쓸 때 그 고속도로가 가장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가장 적게 부담을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국민의힘이든 반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멀쩡하게 지금 4만 명 이상이 쓸 수 있는 길을 굳이 대통령 처가가 도움이 된다고 그 길을 피해야 된다고 해서 2만 명 반백 개 도움이 안 되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정당이 주장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길을 만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처가 대통령 친인척의 손산을 지나간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양평군의 땅이 정치인들과 유력자들이 많이 사고 있냐. 옆에 가면 군수 땅도 있고 전 총리 땅도 있고 대통령 처가 땅도 있고 도대체 양평은 왜 이렇게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느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우리 국민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대통령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대통령께서 나는 이 도로는 경제성 환경성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하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처가가 만약에 이득을 보면 난 이건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사회 환수하겠다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경제성이 좋은데 이것이 대통령 일가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만드시고 이 과정에 뜻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이익 부분만큼 내가 사회 환수하겠다 해버리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도 다시 한번 방송 나와서 저는 방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백제화는 절대로 안 되고 백제화하면 이걸 누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치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고 경제성 환경성에 따라 짓되 이렇지 않아서 우연히 이익을 본 분이 있으면 이거 환수하자. 사회 환원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원 의원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습니다. 이거는 최적화된 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고속도로는 이거 1조 7천, 8천 정도 엄청난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고속도로예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 양평고속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의 라인으로 고속도로를 깔자. 대신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됐든 정동균 누가 됐든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득을 사회에 환수하자.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예요. 2년 전에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 이렇게 불리웠을 때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성남시장 대기전부터 음주운전 검사 사칭 뭐 다 해가지고 계속 대판을 늘 서너 개씩 받고 있었어요. 구속도 됐었고 이 사람하고 돈 먹으면 기탈이 없겠다는 확신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재명이 답변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명백한 거짓말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고발하게 될 겁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운동의 대드라마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뭔가 약간 데자비가 되네요. 그렇죠? 이번에 공개됐던 영상과 저건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영상인데요. 최근에도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콕 집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잠깐 보시죠.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재명 대장 등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업자들에게 갖다주신 그 의혹의 몸통인 그런 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끌고 가면서. 글쎄요. 2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요. 최수형 평론가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사실 저 2년 전에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가 굉장히 그때 장안의 화제가 됐었고 실제 정치권에서 저걸 다룬 이슈들도 많았는데 2년 만에 다시 원희룡 장관이 국무위원의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백지화를 통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게 옳다 그르다에서부터 상당한 논쟁적 요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옳다 그르다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인 원희룡의 말하자면 프레임 전환의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바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사업의 방해권이라고 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싸움의 구도를 원희룡 대 이재명 구도로 가져갔다는 거. 이건 저는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부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이 사안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원희룡 장관이 저는 탁월한 승부사의 감각을 보여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이 논란과는 별도로 상당 부분 부각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이 사실은 사실상 이것이 국정농단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를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산 이런 걸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 이런 효과는 별도로 국토균형발전과 거욱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의 어떻게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앞으로 향후 국토의 종합개발에서는 이 도로가 나야지만 왕숙신도시라든가 이런 기존에 나중에 생길 신도시 도로가 다 연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을 보는 안목까지 함께 이번에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